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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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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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맛있어? 응 맛있어. 저희가 선수로서 경영하는 게 처음이래요. 레이키러 분들 어떨지 기대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미국 와서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 사고 싶어요. 이게 과일 갈려서 진짜 너무 편해요. 이렇게 그냥 놓으면 돼요. 배고프해. 진짜 몸이 건강한 맛이 나요. 여러분도 과일 갈려서 많이 드세요. 그래야 고마워해진다. 세블린 이거도 조금만. 됐어요. 진짜 맛있어. 먼저는 당근 조금만 넣고 세레리랑 배랑 사과. 맛있지? 형. 이거 다 먹고 이거 한 조각 먹어. 이거 진짜 달아서 이거 딱 한 조각만 먹어도 충분하거든. 다 먹었어? 정당 다 먹었어. 아보카도 있는 줄 몰랐네 근데. 아보카도 있는 줄 몰랐네 근데. 하이. 하아이. 하아이. 이름 뭐야? 콜리플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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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소파 잘 돼. 이거? 이게 뭐야? 그거는 콜리플라워. 이거는 콜리플라워. 이거는 하얀색. 그쵸? 하얀색. 마시게 드세요. 굿바이 잘 지내 난 이 샐러드 먹는 게 일상적이고 양노도 안 먹어 진짜 맛있어 후라이드 치킨? 후라이드 아니잖아? 양념? 양념인데? 와 진짜 이거 레알인데? 진짜? 하나 먹어봐 하나 먹어봐 이거 먹어봐 굉장히 흥미네 내가 사랑하는 맛있다 응 여기 하고 가서 그 시간 더 가서 사우나 가서 응 썸나 좋지 여름 갈 때보다 추울 때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응 어렸을 때 아버지랑 맨날 가서 목욕탕이 십 몇 년 된 거야 그럼 좀 오래된 거잖아 응 아직까지 어려워 근데 최근에 외할머니 생신이었어 커서 할머니한테 목욕탕 시켓에 밤에 다 서럽더라고 응 응 진짜 진짜 주스 대박인 거 같아 응 음 맛있네? 잘 만들었는데 맛을 어떻게 알고 올 때 한 번에 잘한 띠야? 응 잘한 띠야? 응 나도 잘 모르디야 어디에서 가도 돼? 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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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그랬어 응 좋아하네 좋다 좋다 다잉으로 끝났다 다잉 다잉 그렇지 그렇지 맛있다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다 가만히 이거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맛있어 진짜 달라 와 소름 끼죠 그치 하지 마 상상 사냥 저리 거리는 저리 거리는 저리 거리는 저리 거리는 저리 거리는 저리 거리는 70, 70, 70, ho! 아우! 와우! 아우! 와우! 아우! 지금까지 썸틴이었습니다! 싸이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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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뭐..뭐 있어 또? 탄두리 치킨 안 시켰는데? 탄두리 치킨? 야 맛있는 거 다시 시켜줘. 난 탄두리 치킨을 풀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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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하는 카레가 어떤? 초록 카레. 초록 카레가 좋아? 그건 무슨 카레? 치즈처럼 돼 있는 치즈. 되게 맛있어. 수도 spor fare. 작성 참 끝까지 레드 치킨 마지막isten 피자 Haupteash eri Park 우리 Chill 거뜩한 번을 사라. 살려줄 필요계. provincial? 그렇군요. 우리 집 근처에Day. 인도 음식 집 안 가봤ぶ? 안 가봤어요. 평소에서 인도 음식에 le Estados来 למע Ronnie. 나고 어릴 때부터 단골이었는데 승환이 드노 데려 받을 때 늘 좋아하더라고. 안 가봤다. 너네 갔다 왔는데 난 안 갔어. 이건 총구 튀김 닭 같아. 치킨이야? 내가 좋아하는 치킨. 튀김 하는 것보다 이런 것도 좋아. 구운 거지, 구운 거. 구운 거. 좀 더 고운 시계는 더 많은 것 같아. 잘 샀는데? 대구 언니랑 첫 번째 카르 갔다 왔는데. 구운 거. 구운 거 보수만. 우리 밀크 요리관에 내가 소파에 안다. 난 내 소파 자리로 돌아가야 돼. 니 형이 거기에 앉은 거야. 내가 이 형 위에 앉았어. 내가 이 형 위에 앉으니까 진짜. 이러는 거야 자꾸. 내 무기를 못 견디고. 연약한 연약. 계속 앉아있었어. 선명호 때문에 꽃가루 입이 엄청 들어갔는데. 아니야 내가 너. 내가 때리는 거 아니야? 너 나한테 던져서 입에 들어갔어. 수화용 아니야? 나. 너 하면 너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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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x이 exhibitionII. 음. 엇. 피해놔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